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. 역대 최대 감소폭이고 따라서 징수액도 2조 원 가까이가 줄었습니다.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섬호 씨. 작년 이맘때는 85만 원가량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었지만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. 공시가격이 하락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. 주택 보유자 중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총 41만여 명.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.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10년 만에 처음 줄었습니다. 20% 가까이 줄어든 공시가격과 세금 규제 완화 역량이 큽니다. 덕분에 올해 주택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조 8천억 원 줄어들 예정입니다. 문제는 나라 곳간입니다.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세금 51조 원이 덜 거쳐 세수 사정은 악화일로입니다. 앞으로 집값이 정부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등 변수가 생길 경우 내년에도 종부세가 예상보다 덜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세금 거쳐서 광역지자체, 기초지자체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의 교부세 형태였기 때문에 예산 운영 이런 면에서도 다 축소될 수밖에 없고.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 논란은 해소했지만 계속될 수 있는 세소 부족은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